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 타이밍, 그때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 그때의 일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에 주목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때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도를 찾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온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은 이때에 우리라면 어떻게 이 모습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생각해 보면 나를 대항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동원해서 무리들을 잘 선동해서 만약에를 대비해서 내가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무리들에게 일러주고 선동해서 무리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정확한 이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나 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의 심이 교만하고 심이 나만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욕심이 많을까요? 얼마나 자기 중심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문제 앞에 뒀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실하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이 부여한 사역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 귀한 사역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바뀌고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사역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소수의 제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제자를 잘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날이 밝았습니다 무리 중에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사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사라는 이 부르사라는 말의 의미 속에 돌이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하나님께 부른받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죄악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이켜서 나오는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이 돌이켜서 죽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열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세상으로 파송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세상으로 나를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이제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파송받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중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중요한 일을 만나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했는데 이 산은 구별된 장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장소 내가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힘을 얻는 장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 바로 이것이 산이고 오늘 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파송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년 받고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분주함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지 못하는 일들은 아닐까요? 아니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본질인데 비본질의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밥을 먹을까? 누구와 식사를 할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권사는 멋있게 입었던데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비본질적인 생각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산, 은혜 받는 장소에는 은혜 받는 일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없이는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엽시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엽시다 그렇게 험삼구든 얼굴로 마음을 열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을 활짝 엽시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아이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앞에 앉았네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오늘 복사님이 하필이면 내가 안 좋아하는 냉탈을 냈네 이러면 마음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산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서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 돼야 세상으로 파송되었을 때 힘이 생기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파송돼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집에 가니까 예수를 안 믿는 남편과 내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과 나와 아무런 구별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시장 가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직장 가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동사무소 가고 주민센터 가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수영하러 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할 장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아멘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가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10년 믿고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너 언제 예수 믿었어? 이러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은혜 없이 다른 사람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보살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로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셨는데 내 마음에 탁 거슬리는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보면 셀러시라는 시몬과라는 사람과 예수를 팔게 될 가론유다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저 괜찮겠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셀러시라는 것은 당대 반 로마 세력으로서 무장혁명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생명을 일으키려 하고 툭하면 무기로서 무력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셀러시라는 당이었어요 그곳에 속해 있는 시몬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게 될 가론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론유다는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변두리 사람들인데 이 가론유다만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가론유다만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 가능성으로 볼 때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가론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왔을까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왔을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론유다는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대 훈련도 받고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은혜의 실패는 침체로 이어지고 은혜의 침체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네 우리의 은혜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쯤 돼야지 파송받으면 힘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지인 세상으로 나가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영향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강권하는 힘이 없는데 직장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영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이 있으면 평지가 있는 법인데 오늘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이 은혜 받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그걸 느끼는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새끼 다 먹으면서 교회에서 있을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려가야 한다 은혜를 받으면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은혜를 받으면 가야 돼요 목욕탕도 좋습니다 찐리방도 좋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열심히 은혜를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산에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내려가야 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요 요셉이 은혜를 받는 삶의 현장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 생활에서 영향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으로 이끈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다네엘은 어땠습니까? 은혜 받는 기도의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오늘 다네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용할 게 없어 내가 주일날 성일 놀러당가고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놀러당가고 다 나는 주일을 지킨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놀러당가고 아무것도 안하고 주일로 왔는데 본질적인 말씀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듣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주일을 지킨다 영향력 없죠 놀러 못 가죠 쉬지도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파송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용 안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다 흘러가면 다시 와서 또 은혜 받고 또 파송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에 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은혜는 은혜고 대판은 대판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은혜를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 가지고 있죠 은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사용해야 되는데 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또 은혜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영향력인데 받은 바 은혜를 다 흘러보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 받아서 흘러보내지 않고 딱 가두고 돌아와서 은혜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지고 귀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팔랑개까지 돼요 팔랑팔랑 팔랑팔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은혜는 영향력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오늘 사용하고 받은 바 은혜를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하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와 무리들이 어떻게 다른가 은혜 받는 교회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예요 은혜 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는 삶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중직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 받는 내 마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무리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리에 있어요 내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공간도 한번 보시고 내 옆에 공간에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자리는 언제 채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언제 제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선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주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온 무리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씁니다 그들은요 17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보세요 무리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받습니다 그런데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듣고 해결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는데 받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서도 자신의 삶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내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리입니다 우리는 무리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야 오늘 말씀 유쾌하다 재밌다 무리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하며 아파하고 아파하다가 돌이키는 결단을 가져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